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안녕하십니까 경북 도민방송의 김주연입니다 청송군은 15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실과장 및 실무팀장 담당자 120여 명을 대상으로 국비 확보 전략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특강에는 기획재정부에서 단연간 예산업무를 담당하고 현재 경상북도 재정협력관으로 재임 중인 정록환 서기관을 초빙해 국가재정에 대한 이해와 중앙정부 및 국회의 예산 순기에 따른 단계별 대응 전략 등을 중심으로 강의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의 신규 사업 발굴 중앙부처 설득을 위한 당위성 확보, 사전 절차 이행 등 국비 확보 준비 절차 등 실무와 직접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어려운 지방재정 상황, 지방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고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과 더불어 국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이번 특강을 실시했다며 부서별로 더욱 깊이 있는 국비 확보 대응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